노원 뉴스 이 가운데에는 워크온을 사용하여 걷기를 즐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야 워크온을 모른다고 해서 다달반은 못되지만은 우리 모두 나로또같이 소소한 온라인 걷기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저씨 워크온 설치는 어떻게 해요? 먼저 브레이스도어와에서 워크온을 검색,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가 되었다면 워크온을 실행시켜 가입진행 단계를 차례대로 따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화면 맨 아래에 보이는 사람들 모양의 버튼을 눌러 검색창에서 노원구를 찾은 뒤에 걷는 도시 노원이라는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이겠습니다. 너무 쉽다. 먼저 갑니다. 여러분 정확한 걸음수 측정을 위해서는 배터리 최적화 목록에서 워크온을 제외시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 둘, 셋, 하이, 다섯, 셋, 일곱, 일곱 어머,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아요. 걷기 운동하면 기분이 괜찮거든요. 노원구 7세명품길에서 소소한 온라인 걷기를 즐겨요 구독과 좋아요는 노원상황입니다